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이 이제 막 첫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재판에 참여하셨던 유성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방송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재판을 마치시고 나온 다음에 변호인단이 가졌던 기자회견 그리고 또 변호사님 개개인이 가졌던 그런 기자회견 내용들은 별로 민감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전 세계에 송출되는 것을 그냥 막아버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 놓으실 분들은 받아 놓으셔서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몇 분 정도가 참여하셨습니까? 네 오늘 원고 소송 대리인으로는 원고 본인은 못 오시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소송 대리인으로는 석동현 변호사님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님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그리고 이동환 변호사님 그리고 유승수 변호사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황 또 한 분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쉬고 네 권오영 변호사님이 한천에서 이제 급하게 재판을 마치고 그리고 중간에 좀 합류하셨습니다. 아 아까 그 별도로 이렇게 유튜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던데 권오영이시죠? 네 권오영 변호사님 아 권오영 변호사님이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몇 시 시작됐습니까? 오늘 기일 지정 시간은 이제 3시였고 실제 시작 시간은 약 한 3시 5분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3시 5분 정도에. 그러면 이제 뭐 변론기일이라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거를 어떤 뜻을 말합니까? 네 이제 변론기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입증 뭐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언을 대출을 미리 한 다음에 그에 관련한 증거들을 제시한다거나 뭐 이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본래 재판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진행된 것은 이제 변론기일이 아니고 변론준비기일입니다. 그래서 변론준비기일은 마찬가지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변론기일을 준비하는 개념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증해 나갈지 그러한 입증의 방법이라든가 소송의 진행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소송 당사자들이 좀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변론준비기일의 첫 재판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원래 선거 소송은 6개월 안에 모든 게 완결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6개월 이제 공직선거법상으로는 6월 안에 이제 소재기일로부터 180일이죠.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180일 안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이제 이 규정을 이제 훈시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니까 뭐 늦어지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까?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대법관님들은 좀 다르신 모양이네요. 너무 편의주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재판보다 그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에는 조속히 이제 법률관계를 확정시킬 필요가 크다. 그래야지만 그 부수적인 이제 어떠한 정치 행위든 국회의 뭐 어떤 의사결정 행위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효력이 좌지우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6월 규정을 둔 것인데 이걸 마치 이제 대법원이 해석하는 것처럼 훈시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규정을 아예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좀 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법정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언어 표현을 쓸 때는 뉘앙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감지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유성수 변호사님한테 좀 인터뷰를 제가 신청했거든요. 그럼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번 변론 준비기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재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검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였습니까? 기대하신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원고 쪽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떠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증거 계획, 입증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에 앞서서 그런 부분에 앞서서 주장을 정리를 하는, 쟁점을 정리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컸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정리해야지만 그 쟁점 부분에 관한 입증 계획들이 이제 마련되는 것인데 그 쟁점 정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동안 이제 거의 5개월 넘게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판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약간 설명하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도 했지만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은 향후에 이제 어떤 식의 입증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서버 감정이든 아니면은 재검표든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음 간단한 좀 논의가 있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피고 측에서는 여섯 분이 변호사들이 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원고 측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가 되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원고입니다. 우리가 원고죠. 그럼 원고만 피고가 한 분이 나오셨다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피고는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이번에서는. 인천시. 네. 인천연수구을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위원장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분만 변호인이 나오신 것 같죠? 네네. 그 변호,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으로서는 한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 수행자라고 해서 그 해당 조직에서 이제 소송 수행의 권한을 이제 수여하면 그 직원들이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수행자 지정을 받아서 한 다섯 명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섯 명 정도가?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서버 검증이나 이런 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다 폐기가 됐으니까 제출할 게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변명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제 그 서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도 다시 한 번 정리를 서로 하기로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서버는 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버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증거조사를 하는 것들에 대한 불가 입장이죠. 피고 쪽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내년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반인 입장이 상당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주요 범죄로 의심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물건에 대해서 기존의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또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사정은 사실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거든요. 소송에 있어서 소송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식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히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무슨 업무를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변명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겪었지 않습니까? 실제 자신들이 계획 세워놓은 전산센터 이전 사업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셧다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이 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업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산센터 이전 사업도 셧다운한 것도 당연히 그 필요에 의해서 한 거라면 얼마든지 지금도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거를 보전하는 데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 이 부분도 충분히 법정에서는 이해하기는 했습니다. 충분하게 김상환 대법관에게 그런 취지가 다 잘 전달이 됐습니까? 네.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이런 식의 변명을 이런 식의 핑계 변명 법률적으로는 항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걸 법률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항변 항변이라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항변이라고 하거나 그런 어떤 장애 사유 이런 것들을 진술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률적인 항변은 이러한 항변이 허용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서버도 검증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서버든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어떤 서버든 당연히 업무에 쓰여지고 있는 상태일 테고 그 업무를 계속해야 되니까 서버를 볼 수 없다면 어떤 서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전혀 말이 안 되네 네 맞지 않는 주장이고 아마 디지털적으로도 어떤 이런 증거 보전 이미징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서버의 설계도를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이 서버가 지금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쌍둥이 서버 또는 백업 서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백업 서버를 둔다는 것은 사실 서버 운영에서 사실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서버가 존재한다면 이미징이나 이런 증거 보전이죠 디지털 증거의 보전에 해당하겠죠 이러한 이미징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재판부의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의 어떠한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증거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정도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법을 그렇게 전문화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본인들이 선거를 계획을 해서 선거를 집행을 했으면 의욕이 발생을 한 것을 강하게 제기하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검증까지 그쪽에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의욕이 제기되지 않으면 검증할 필요가 없겠지만 너무나 많은 의욕을 제기하게 되면 입증 책임을 의욕을 제기하는 측이 아니고 의욕을 받는 대상인 피고 측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그 점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입증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런 거죠 입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받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권리의 존재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아주 그건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내용인 것이고 저는 오늘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재판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걸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무역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 준용되지만 행정소송도 준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 국민이 원고가 되고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소송의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어떠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 그리고 어떠한 식의 불법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았다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런 이유로 적법한 것이다 라는 식의 기본적인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이 소송은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어떠한 입증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입증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이런 피고에게 이러한 주문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선거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이 있고 또 그리고 또 국가기관이 책임을 갖고 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못 낸다거나 이런 식의 사유만 대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료를 어떠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의 생각도 우리는 또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를 따져봐야 되니까 그렇게 납득할 만하진 않네요 이번 선거 소송에서는 모든 선거를 주관하고 그런 부분을 수행한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에 대해서 답변할 그런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조금 그렇게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 부분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도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책임 또는 법률적인 어떤 입증의 부분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 담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가 사실 선거는 정보 비대칭성이 아주 큰 분야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냥 선거장에 가서 그냥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표를 찍는 것이고 모든 종류의 전산장비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선거소송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차근차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이 변호사님들이 각각의 이야기를 조합하면 그런 인상은 좀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못할수록 저한테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식의 책잡힐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스탠스가 아닌가 저는 사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저희의 주장이나 쟁점에 대해서 많은 진술이 있었는데요 저희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추후에 사실을 확인해서 정리하겠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사실 법률가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연수구의 선거관리위원회죠 그 소송 수행자들의 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일부 정리해서 그냥 대응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적극 대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냥 단순 수계표를 원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계표를 하면 자신이 있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단순 수계표를 하면 다른 식의 증거 방법들 증거들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말로는 조속히 이 사건을 끝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했죠 사무총장이 나오셔서 네 그거는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 측 입장은 단순 수계표로 끝냈으면 좋겠다 끝내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유성수 변호사님 말씀뿐만 아니고 오늘 복수에 여러분의 단독 질문에 대한 부분을 취합할 때 저도 비슷한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 양반들이 대충 뭉개고 디지털 조작에 대해서는 대충 그냥 깔아 뭉개고 그냥 수계표로 밀고 갈 생각을 한다 그럼 수계표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그거는 재검표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저희가 선거 무효사회로 주장하는 주장 중에는 단순 수계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주장도 없습니다 그런 단순 수계표의 주장을 일부로 그랬는지 의도를 갖고 했다고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단순 수계표에 입각한 어떤 그러한 증거보전이라든가 증거보전 단계에서도 그와 같은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법원이 예를 들면 증거보전을 신청하더라도 전산장비나 아니면 전산 TV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기각을 하고 그동안 전통적인 선거 무효소송에서 증거로 알려졌던 투표용 투표지 이런 것들만 증거보전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졌다시피 우리가 주장하는 선거 무효사회들은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에서 어떠한 조작이 일어났든 아니면 개수의 실수가 일어났든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인위적인 조작이 분명히 있었고 의도적인 행위가 개입됐고 그로써 투표 결과가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단순 수계표로는 어떠한 식의 사실 검증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저희의 입장은 분명히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소송 대리인단이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명확하게 사전 조율을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순 수계표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튼 이번에 보면 선관위 측 변호인들이 거의 준비를 안 해왔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데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준비가 부실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냥 시간을 좀 끌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성수 변호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피고 쪽이 오늘 나와서 어떠한 진술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는 거는 기존의 서면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시기에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금 재판부가 피고 쪽에 주문했던 것과는 달리 이와 같은 증거 규명 과정 아니면 증거 제출 과정에 대해서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스탠스 자체는 저희가 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의 스탠스를 제가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받아들인 것은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번에 QR코드에 관해서는 대법관이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이 있습니까 QR코드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QR코드 자체에 대한 확보라든가 비교되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수식 재검표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그래도 구체화된 어떤 증거 입증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QR코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QR코드를 확보하고 대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 박사님 채널에서도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만 특수화 스캐너로 읽어서 어떠한 정보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스캔값이 과연 어떠한 구조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모른다면 그거를 푸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그렇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소스 코드를 영업 비밀이란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네 영업상의 비밀 그렇습니다 영업상의 비밀이란 그런 용어를 진짜 사용을 했네요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공개할 의도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소송 전반에 대해서 피고는 물론 원고에게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재판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쨌든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아니죠 재판이라는 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목표는 사실 재판부로 하여금 어떠한 입증 방법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또 그에 관해서 재판부가 강제로 내게끔 하는 또 그 강제로 내게끔 했는데도 안 내게 된다면 그에 따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게 바로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저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만 오늘 재판부에 그와 같은 주문이 있고 또 국가기관에서의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 사안 자체가 선거라는 아주 중요하고 공직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선거 소송의 어떤 법률적인 입증 책임 여부를 떠나서 국가기관에서의 소명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깡그리 잊어버린 자세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 문제는 며칠 전에 보니까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이주안에 제출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연수구얼 같은 경우에도 유승수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미지 파일을 실무라고 대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 이미지 파일 대조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파일상의 또 QR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러한 것들을 각각 대조하는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상수를 했는데 다만 이제 사실 이미지 파일은 전자적인 DB 아닙니까 그래서 디지털 증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미지 파일을 확보했다라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미지 파일이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백업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저장이 됐다는 얘기인데 원본 저장과의 동일성이 바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떠한 조작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즉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무결성 그리고 동일성 진실성 이런 것들 디지털 증거의 어떤 3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 연수구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쪽도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는 이런 식의 스탠스는 취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출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원본 파일과의 어떤 무결성 동일성 진실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원본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전자기기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대전시 중구에 대해서 이미지 파일을 2주 안에 제출하라는 그런 보도가 났을 때 페이스북에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캐리파악이라는 그런 페이스북을 운영하시는 분 말씀은 아주 단호하더구먼요 그냥 cd에 이미지 파일을 구워가지고 제출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원본, 기기 자체에 대한 디지털의 철저한 검증이 없이는 그건 다 그냥 만들어서 뭘 못 만들겠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표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본이란 과연 무엇이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기 자체의 저장 매체겠죠 그러니까 스토리지라든가 아니면 하드 디스크 그 자체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원본 파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본 파일은 반드시 제출이 되지 않고서는 동일성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원본 파일이 제출이 되지 않고는 무결성을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 자체에 대한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포렌식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단이 요청했던 정거 보전에 대해서 법원이 긍정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노트북은 무슨 임대 기한이 끝나서 돌려줬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몇 분 변호사님 말들을 좀 조합을 해보면 노트북은 임대 기간이 끝나서 뭘 했다 뭘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거를 원고축에서 인멸에 해당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위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 대해 기계에 대한 기계 장치에 대한 그런 이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발언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노트북 그러니까 선거 운영 단말기라고 하죠 그래서 운영 단말기라고 해서 선거 시스템 전반에 접속하고 선거의 명부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운영 단말기에 있는 운영 프로그램 모두 삭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트북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안에 노트북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노트북도 운영 프로그램이 없거나 노트북이 빠져 있거나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 정거인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계획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검증하는 일까지 책임을 지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베리파이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스로가 그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정거인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재판부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증 불가능한 선거는 바로 그 자체가 부정이잖아요 선거대도가 치명적인 치명적인 하자를 품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깊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멸 자체에 해당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소재기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이 5개월이 지나오면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에서 투표용지가 발견된다거나 그 투표용지를 또 확인하겠다고 그걸 또 투표 봉인을 훼손하고 또 그 투표지를 찾는다거나 또 아니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 우편 투표의 기록들을 다시 조작하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서버에 대해서 그렇게 보존을 해달라 보존을 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역사 속의 증거로서 남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리고 또 원고들이 한 목소리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센터 이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와 같은 서버 이전 셧다운을 모두 다 감행하면서 디지털 증거를 멸시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인멸의 발자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이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 증거인멸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적어도 재판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가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2020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주 선진국 반열에 이르는 어떤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신뢰에 기대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신뢰에 기반해서 어떠한 증거의 입증이라든가 어떤 제출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호의라든가 어떠한 선의에 기대해서 아니면 그 설명이 모두 다 맞을 것이라는 무호류의 가능성에 기대해서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거는 불공정한 재판이다 그리고 또 더 이상 우리가 충분한 어떠한 증거를 제출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그런다는 것은 그 시간적인 흐름이라든가 그간의 인멸의 증거들 인멸 그 자체에 대한 증적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재판부에게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정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하겠지만 인간은 선의와 호의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악을 다 품할 수 있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건 법관이 아니더라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부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우파적 인사들도 그런 종류의 덫에 걸려있는 분이 굉장히 많죠 21세기니까 그다음에 국가기관이니까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야말로 낭만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뜻에 걸려있지 않느냐 도망이 돼있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수치인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또 전산센터를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서들을 어떻게 저렇게 찢어서 갖다 버리지 이런 과정들은 야만적인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행태가 야만적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문명국이고 선진국이라는 그러한 신뢰에 기반해서 이 사건을 파악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국제조사단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조사해 본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제조사단에 관계됐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도구면요 그냥 증거인멸이 있고는 부정선거로 보더구면요 만일 한국의 대법원이 좀 그냥 적당히 뭉개가지고 국제조사단이 만일 들어와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논리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더구면요 그냥 그분들이 현지에 안 가더라도 증거인멸 행위가 뭐가 있냐를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부정선거를 단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그쪽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국제조사단에 의한 감정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조사단에 의한 감정은 저희는 최대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사실적으로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일반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더 이상 선거의 부정여부 선거 자체의 부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정의 능력을 갖춘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에 그 선거가 선거의 부정여부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감정인이 하는 감정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아주 고도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러한 증거 방법 절차겠죠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약간 재판부의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 국제조사단에 대한 감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판부의 생각은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 저희가 주장하는 감정이 오로지 전자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좀 오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자적인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전문가 아니면 이미징에 대한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은 존재하죠 형식상 그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을 하면 된다라는 어떠한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선거 전반에 대한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선거 제도 그 자체가 공정성을 어떻게 상실해야 하는지 또 아니면 불공정한 어떤 불법적인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오디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기구가 이러한 감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 감정의 능력도 되지 않는데 선거 전체에 대해서 그냥 오로지 전통적인 방식의 수계표만 의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사건 어떤 부정선거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정확한 검증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아마 미국에서 가장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단체들 세 군데 카트센터를 비롯해 세 군데에서 아마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신청 리포트가 아마 작성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나오면 그것이 이제 결국은 국제적인 그런 여론으로 비하가 되고 결국은 대법원 자체가 단심제이기 때문에 단심제에서 적정한 정도의 그런 합리적인 성을 그냥 뭉개버리게 되면은 결국 국제조사단이라는 것이 개입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성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대법원이 국제조사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한 점 의욕이 없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좀 여론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마침 오늘 11시 무렵에 와신또 DC에 계시는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하고 화상 인터뷰가 한 시간 정도 가장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유성수 변호사님 그걸 보시고 그것도 또 차단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제가 가졌던 오늘 낮에 가졌던 그런 민경욱 대표까지 보시게 되면은 국제조사단 개입이 어떻게 이루지고 또 대부분의 단심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오늘 좀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좀 특이사항이라든 특히 오늘 김상한 대법관이 이번에 프리젠테이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놀란 그런 표정이나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날 이렇게 좀 뉘앙스 좀 분위기 같은 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좀 특이사항 저희가 어떤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판부는 어떤 예단을 드러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단을 드러내는 것들을 되게 조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재판부도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말투와 뉘앙스로 예단을 표하는 것은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의 어떤 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 대리인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인다고 해서 결론이 항상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들어주는 척을 하면서도 일부러 반대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들어주는 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다른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러한 여유는 부여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준비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교적 충분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던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신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재판부가 그동안 우리의 주장들을 또 그리고 또 피고의 어떠한 반대되는 준비 서면들을 충분히 읽어보면서 내린 어떠한 판단을 이야기하겠다면서 그러한 결론이 어떠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의 입장과는 좀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 자체에서 어떤 결론을 찾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재판부가 실제로 언급하면서 우리가 제시하는 증거 방법이나 아니면 검증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여전히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까지 증거인멸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동의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와 같은 과정을 저희가 일어나가는 것이 원고 소송 대리인단의 당연히 임무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와 같은 스탠스를 또 대법원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수반되는 어떤 증거 방법들 우리 디지털 자료들에 대한 확보 특히나 중요한 건 서버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많은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좀 많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다음번에 우리가 이 이야기 똑같은 변론준비기를 열거나 할 때는 관련된 전문가들을 입회시켜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치게 긍정적인 그런 견해 대법관의 그런 견해를 피력하는 그런 변호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거는 의미에서 유승수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제가 던진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 인간을 볼 때 그 인간의 소위 인센티브 스트럭처 동기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부분을 늘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는 그러면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체제의 보위와 관련된 주제지 않습니까 체제의 보위 좀 북한식 용어처럼 보이겠지만 엄청난 일이거든요 체제의 보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냥 세상이 끝날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권자의 어떤 후광을 입었던 은공을 입었던 분들이 아주 그냥 양식과 법리에 따라서 재판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한 1년 6개월 정도 유튜브를 했지만 대법원 선거 소송 작은 주제입니다 변호인단 발표에 57분짜리 정도 되는 그 동영상은 별 게 아닙니다 그냥 유승수 변호사를 비롯해서 석동영 변호사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대법원 앞에서 잠시 한 20분 정도 짧은 인터뷰를 하셨죠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고 걸어가지고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서 덕담 겸해서 소외를 피력했단 말입니다 별 거 아니잖아요 별 거 아닌데 그 동영상 자체가 전 세계에 송출이 되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거는 제가 그동안 노란 딱지도 봤고 그냥 송출이 안 되도록 그냥 10분의 1 정도를 줄이고 하는 것까지는 봤지만 그 영상 자체를 그냥 막아버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겉으로는 포카페이스를 하지만 상당히 초조한 부분이 많으시구나 뭐 초조하겠죠 다른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초조 안 할 거고 나쁜 짓을 했으면 초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아마 이 동영상도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만약에 죽으면 다시 찍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너무한다 그리고 딱 나옵니다 제가 내일 공대일리에 그냥 사진으로 공개하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전 세계의 송출이 차단됐습니다 그건 처음이에요 그걸 붉은색으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그 양반이 좀 덕담을 했다 표정이 좋았다 이게 아주 가능한가 거의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하시죠 네 어떤 경우든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과정이라는 건 사실 결과를 알기 전에 과정을 보면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결과를 그런데 이제 어떠한 오늘 소송의 결과는 결과 그 자체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떠한 그 중간중간에 하나의 측면을 보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날씨가 꽤 쌀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을 담아서 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밖에서 구호도 많이 외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재판이 이만큼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판부가 뭐 재판부를 의심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또한 걱정을 저희가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재판부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한 저희도 또한 행동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대법원 앞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시고 행동을 해주심에 따라서 그래도 오늘 재판이 이런 정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오늘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밖에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그간 또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집회라든가 어떤 시위라든가 1인 시위라든가 이런 모습들로 많은 의사를 또 그래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귀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닿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피관론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뛰어들 때 사람마다 한국에서 지명도 있는 농객들도 의견이 많이 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동기구조를 저는 항상 보기 때문에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노예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결론을 내리고 시작했을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리뛰고 저리뛰더라도 못 밝힌다 못 밝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부정선거 없는 쪽에 쓰겠다 그게 나는 보여요 그게 가장 쉬운 편한 결론이겠죠 그렇게 해봐야 당신만 몸만 피곤하고 또 손해만 보는 거지 그냥 당신들이 정극을 백가지든 천가지든 간에 결국 밝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양심이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그냥 일관되게 주장하는 쪽에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그런 사조라든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도 그 정도 생각할 정도니까 오늘 저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와가지고 변호인단의 기자회견까지도 이렇게 차단할 정도가 되면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우파의 대표적인 채널들은 기본적으로 쉴드가 많이 쳐가지고 못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소에 그런 송출량의 한 20% 정도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통계자료로 다 나오니까 디지털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가 많이 났기 때문에 쉬운 싸움은 절대 아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국민들이 맞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박사님 채널이 또 오늘 또 이런 식의 어떤 탄압을 받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들은 그냥 예사 어떠한 거짓말쟁이들이 아니고요 아주 악마 중에 악마들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도 마찬가지죠 재판도 재판부가 어떠한 선의로 할 것이다 피고가 선의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재판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그 재판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악인들과 싸워야 되고 그러한 어떠한 상대방의 호의나 선의에 기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추단하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 박사님 채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탄압이 정말 내려진 것이고요 이거는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또 들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같이 힘을 내서 또 이겨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지만 참 우리가 선대의 피와 땀과 눈물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만일에 패배를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아이들 세대 그리고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가 어떤 비용을 치룰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하게 되면 그냥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 개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뭐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집회에 참여할까 후원을 할까 아니면 또 무슨 댓글을 쓸까 이런 부분에 십실반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가장 우리의 큰 백은 기본적으로 진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대이고 공이고 참이고 이런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렇게 그 추운 날씨에도 시위에 참석하신 분들 보면서 아내하고 나눈 대화가 아 이거 덮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장 진실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아 이거 당신 이번에 이거 덮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걸 어떻게 다 덮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유성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의 추위에 뜰면서 그렇게 힘을 모아줬던 분이 오늘 싸우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이렇게 단상에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힘을 대주시고 진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전진을 함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유성수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까지 선거무여소송이 진행된 것도 선거무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통계적인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이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도 여러 국민들께서 또 확인을 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어떤 사실 확인에 기반해서 또 공 박사님께서 가장 먼저 또 이 문제를 문제제기하면서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하나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고물상에서 투표용지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우편투표의 부정을 밝힌다거나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서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정말 몸부림을 쳐주시면서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길게 갈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할 때만이 짧게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실에 조금 더 한 발짝 그리고 또 하루라도 빨리 다가설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 소송대리인단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죄송스럽게도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한 분이라도 더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걸 이해도 부탁드리면서 같이 또 각오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법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알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셨기 때문에 유승욱 변호사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저녁 이렇게 기꺼이 시간을 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